네 서비스 시작됩니다 퍼핸드 서비스 한 번 더 이어집니다 2번, 김규범 백핸드 이게 좀.. 각도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플레이가 완전 김민주 서비스 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식은 4대 2의 스코어 영두구청에 앞서 있습니다 영도구청입니다 서비스 김장원 더 따냈고요 김홍빈의 서비스 다시한번 몸쪽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김민주 선수였습니다 서비스 김규범 플립공 리시브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런건지 10대 서민스코어 게임포인트 영도구청 서비스 김규범 플립공 김홍빈의 서비스 다시한번 김홍빈 서비스 플립공 영도구청의 서비스 짧 예 아 서비스 범시 올 수도 있는 한번의 범시였습니다 자 제천시청 김민주의 서비스 3 짧게 영도구청의 한점을 앞서 있습니다 플립공 제천시청인데요 네 맞습니다 김민주 김홍빈의 서비스 또 맞습니다 살려냈고요 백핸 동점 포핸드 포핸드 김장원의 서비스 김규범 제천시청이 두점을 앞서 있습니다 앞서있는 제천시청 마지막 공격 네 영도구청의 서비스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영도구청에 앞서 있습니다 짧은 리시브를 할거에요 그렇죠 싸움이 급해지는 순간이 있을텐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평정심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핸드 공격 2대2 동점 한 번에 받아주었구요 공격 성공 나갔어요 구청에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타임 영도구청의 서비스 김장원 아하 이공격 서비스 아 이제 영도구청의 서비스 아하 상대방 없이 앞서 나가고 있는 제천시청입니다 포핸드 공격 뒤나갑니다 네 마무리 10포인트입니다 아하 아하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핸드 공격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의 서브 김민주의 서브 4편 멘탭 매치 포인트 영도구청 0 0 0 0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